자 도에디로 몸빵입니다 도에디로 도에디가 죽기전에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도에디로 골렘 테이밍하기 네 가까이 가면은 저 골렘의 어그로가 저한테 올까봐 그럼 저 대포의 관역이 또 달라지니까 멀리서 방해 안되게 어 기절! 와 기절 그래서 잠몹 잡고 로케이션? 진짜로? 그 바주카포? 아 도에디 몸빵은 좀 새롭네요 로켓은 죽지 않을까? 아 진짜야? 쟤 라이트 라이트 좋았어 야 불 밝혔어 불 밝혔어 나이스 아 로켓은 기절 수치 판정이 좀 별로 안좋대요 아 얘 핫테미널 잘했다 그죠? 아까 불 딱 밝히니깐 네임리스 뭐야 뭐야 네임리스가 얘가 힘을 잘 못쓰더라고 어 기절 잡몹이 많네요 어 도에이 몸빵은 진짜 새롭네요 잘했어 고생했어 쓰읍 이렇게 자꾸 쳐다보니까 좀 부담되는데 쓰읍 동맹 바라보기 사용하나 어 빠르네 49% 레벨 95 어어 완성 조련 성공 어 나 기본 골자는 뭐 이렇습니다 그죠? 얘네 각자 인제 집으로 끄고 라이트 끄고 으 다 다 으 다 나 오 우리도 우 그 다 또 우 어 우